안녕하세요. 부성 ENG 대표 장순열입니다. 저희 회사는 1994년 10월에 설립되어 MCT, CNC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정밀기계 가공회사입니다. 창업일의 수출에 주력하여 현재는 70% 이상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. 주 생산품은 통신기기부품, 알루미늄 부품, 정밀기기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부품을 생산 강화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최신장비로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속 성장하는 부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